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이제 절반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 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선을 남기는 그 영원한 응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터를 세워나가는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2024년 새 언약과 새 시간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신 언약이 실제 나의 삶과 현장에 성취되는 언약 성취의 본론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영적 도전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최고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놓여졌을 때에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의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중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류고성 또한 1년 중에 가장 많은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내 기준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붙잡고 여류고성을 돌았을 때에 언약계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에 들어갔을 때에 여류고가 무너졌고 요단의 강물이 멈춰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류고성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앉아서 여류고성이 너무 크고 너무 견고하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합력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성을 돌더라도 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물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냐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불평만 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류고성과 요단강은 평생 넘어설 수 없는 평생 건너갈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간 여수와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류고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요단강은 완전히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축복된 시간표가 모든 예언의 가요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감음 9장 초반부에는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형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계속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정복하고 누려야 될 진짜 현장은 바로 산 아래에 있는 실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받고 훈련과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인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야 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하봉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과 열방 2, 3, 7과 5천 종족 결국 복음 가진 전조자들이 시대의 로마로 시대의 땅 끝으로 흩어졌을 때 전도와 성교의 사실적인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직접 40일 동안 먹고 자면서 함께 지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평생토록 감남산에서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남산에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가정과 후대와 생업과 삶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120명이 다시 모여서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니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집중했으면 충분했을 텐데 40일은 결코 작은 한 달하고 열흘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할 만큼 했는데 할 만큼 집중했고 훈련받고 다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말자 또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했던 게 뭔가 부족했을까요 뭔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분명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결론과 답과 미션까지 붙잡았지만 막상 예루살렘 즉 자신들의 가정이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보니까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은 현실적인 상황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감남산 갔다가 내려오면 갑자기 가정이 바뀌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옥이 천국으로 변해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집중하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과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여기에 사람들이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에 속지 않고 더 집중하며 더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마가드락방에 또 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초막까지 짚고 아예 눌러앉아 살겠다라는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들이닥친 실제 현장과 현실은 뭐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린 아들과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결국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 속에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매일 매주간 만나고 부딪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훈련 속에서 모임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에덴 동산이고 이곳이 지상의 낙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주신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어야 될 곳은 바로 세상과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과 그 현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사탄과 흑암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12가지 운명과 틀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초월적인 힘과 권능이 아니고는 살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사 6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뭘 쉬지 말라는 겁니까 뭘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까 즉 반대로 무엇을 지속하란 말입니까 기도에 집중할 때에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에 2사 43장 19절에 보란해가 새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장막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장막터를 세우는 것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지 못하고 주저하고 낙심하는 제아들에게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변 것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핑계대고 이유를 댈 때가 많습니다 뭐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온통 안 된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스가라 사장 6절에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 속에 갇혀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그건 사탄이 원하는 삶의 그림이고 모습입니다 매일 육신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우리 가정과 업의 현장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진짜 여러분을 도와줄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역과 지역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 기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가정과 후대 산업과 지역 현장의 장막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장막터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과연 가정의 장막터 내가 세울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자녀 그 장막터를 내가 세울 수 있습니까? 내 힘이 통하지 않는 세상 경제 흑암 경제 창세기 3장의 경제 속에서 그 경제의 장막터 산업의 장막터를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세울 수 있습니까? 마감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린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라면 기도라는 거예요 능력, 실력? 아닙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절대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의 삶 집중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밤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세 번만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조금만 한번 집중해서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